그야말로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우리 모두 찾아오는 견상북도 굴치문을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하의 보석이 있죠. 여기는 또. 지하, 금강, 그야말로 보석 첫뿐인데 정말 성립운에 들어가면 뭐 또 와있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장관입니다. 또 맑고 푸른 동야말로 또 이 문제의 소나무 숲하면 알지 않습니까? 정말로 명소와 명소가 이어져서 달비를 타는 것마다 오돌될 싶은 것입니다. 첫 번째 중소, 도래가 앞으로. 여러분은 지금 도래는 단골이 있는 명소로 깐다. 농가의 김영리 임시가 아니었습니까? 고청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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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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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